열심히 했어요. 이렇게 이런 기회가 온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어요. 근데 포스트 이오리라는 소리를 처음에 들었으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. 내가 저만큼 섹시할 수 있고 저렇게 당당하고 너무나 완벽한 여성상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서 난 다르게 할 거야. 나는 박정하의 다른 모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찾았는데 누구 닮았다고 그럴 때는 그냥 닮은 데로 가면 돼. 차별화하지 말고. 감사히 여기고 그냥 받아먹습니다. 받아먹는 얘기야. 줄 때 받고 받아먹을 수 있을 때. 진짜. 선배 지혜야 선배 지혜. 진짜 맞는 얘기야. 그냥 멧뚜이 닮았다 그러면 멧뚜이 하면 돼. 실주로 가는 거야. 박정하 씨가 근데 좀 인생을 배우고 싶으면 걸그룹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. 단체 생활을 할 때 그것도 여자들끼리만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오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해서 서로의 우애도 느낄 수 있고 싸워보기도 하고 또 화해도 해보고 내가 인기도 제일 많아 보기도 하고 없어보기도 하고 서로한테 서운한 감정을 가져보기도 하고 세상은 모르는 감정을 그렇게 그대로 모르게 놔두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때려 보기도 하고 마저고. 아 맞아요. 본인은 나올 뻔했는데. 때리고 싶기도 하고 상아보기도 하고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. 어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. 아니 근데 이렇게 만나면 아까 바다 언니도 세 가지 있지만. KBS. 한글자막 by 한효정